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이번에는 vr 7에서 마카브라 문 라이트 섬뜩한 달빛이라는 월드를 해볼 거에요 이 월드에서 숨겨진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밟고 방금 뭐가 날아갔던 것 같은데 그쵸 익룡 날아다니죠 뭔지 모르겠구요 일단은 이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를 들고 이 문을 열어봅시다 짠 들어가서 여기 물약 보이죠 물약을 먹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아니구요 네 이 부적을 이제 누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네 오우씨 깜짝이야 네 뭐 이상한 선지같은거 튀어나왔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갑자기 공포월드로 바뀌었죠 심심한데 이 문 한번 열려 주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방금 숫자 세는 소리가 들렸죠 네 떨어지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합시다 밖에가 좀 밝게 붉은 달이 떴죠 네 네 여기 귀신이 있구요 전자레인지 인가요 네 저것도 뭔가 깨졌죠 여기도 뭔가 귀신 보이죠 가까이만 없어져요 피규어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오우씨 네 너무 고요하죠 괜찮니? 안괜찮나봐요 저기 또 뭐 날아다니죠 오는건가요? 사라지는건가요? 뭔가 굉장히 불길하죠 아 저기 알았으니까 그만 올래? 저기 그만 이쪽으로 오렴 그렇지 네 네 이제 저기 뭔가 있죠 뭐 없는 오우씨 깜짝이야 아 아 네 굉장히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더 있나요 네? 뭔 소리죠? 뭔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네 네 오우씨 와 미친 어 어 어 어 살려줘 나가게 해줘 어 어 어 미친 아 미치겠네요 제가 왜 이 월드를 들어왔죠? 좀 뭔가 바뀌었어요 원래 아니랬는데 아 정말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 저기 뭐 귀신이 있어요 피아노 앞에 네 아 굉장히 불안하고요 라디오 본 이상한 소리 들리죠? 불안하니까 무시하고요 아 화장실 한번 가봅시다 네 아무리 없죠 제발 남을 넓기를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저기 뭐 있죠? 저기 뭔 소녀 가 서있죠 왠지 최종 보스 느낌 나고요 딱 봐도 불이일하게 생겼죠 네 네 피자국 뭐죠? 네 아 바닥에 무서운 피자국 있어요 뭐 튀어나오지 마세요 제발 무서우니까 붉은 악보 있죠 네 네 블러드 스테인드라는 악보네요 왠지 연주해야 될 것 같죠 해봅시다 네 아 뭔가 노래 나오면서 끝나는 것 같죠 네 네 노래 끝났고요 위에 뭐 즙 터졌죠 포도즙인가요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문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제 들어 봅시다 네 네 여기 또 무슨 선지들 벽에 발려 있죠 아 굉장히 불길한 십자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네 커다란 해골들이 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어둡죠 이게 뭔데 이렇게 어둡죠 원래 이런가요 갑자기 해골 머리 두개 튀어나왔죠 갑자기 해골 머리 두개 튀어나왔죠 이렇게요 네 갈 때 이쪽으로 가고요 음악이 굉장히 시끄럽죠 음악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쵸 아 네네네네네 뒤에 해골 맞았나봐요 아 다시 갑시다 누가 이 해골 바가지 기계로 총알 피하기 게임을 만들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공포 월드인줄 알았는데 어 떨어질 뻔 했죠 오 야 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어 맞았나봐요 또 뭔일이 일어난거죠 자 탁이 피해주고요 일로 달라오고 그쵸 이쪽으로 날아오고 그 다음에 어디죠 네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일로 오고요 제가 일로 가고요 끝난거 같죠 해골 바가지 파트는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뭔지 모르겠고요 왼쪽에 서있듯이다 뭐 사신같은 애가 튀어나와서 막 이거 뵈요 특히 저도 이거 한번 깨봤는데 패턴을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여기서 한번 도박을 걸어봅시다 한번 튀어나온 것은 절대 튀어나오지 않는다 전법을 써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안전하자 오우야야야 오우야 네 이정도면 충분하대요 잘했대요 감사하구요 눌렀는데 아무 일도 없죠 아 여기 문이 생겼군요 뒤에 들어가 봅시다 아 네 이렇게 끝났어요 솔직히 좀 깜놀 요소가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나와서 많이 놀랐어요 마지막에 해골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총알피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조금 갑자기 왜 튀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바이바이 신전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